코로나19 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부채입니다. 미국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채를 잘 활용하면 부채를 지렛대 삼아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서 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바라는 선순환일 건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조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선순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1분기 기준으로 총 집계된 국가 총부채가 있는데, 4,685조 원, 거의 4,7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의 2.4배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무려 이게 1분기 자료란 말이죠. 1분기 자료라는 얘기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부터 부채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라든가 한계기업 급증하면서 기업 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4,700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지금 5,000조가 훨씬 더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IS에서 추정한 걸 보면 정부 채무, 국가 채무죠. 821조 되고 가계가 1,843조 원, 비금융기업들이 2,000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대비 한 244%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 부채 비율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모든 것을 재정으로 메우려는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에서 나오는 규제 만능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간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채의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죠. 그래서 GDP 대비 총부채 증가 속도가 이미 OECD 국가 내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BIS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사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8%포인트 이렇게 증가를 해서 칠레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야별로 보더라도 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위입니다. 그러니까 43개국, BIS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 가계 부채는 1위고 지금 기업 부채는 3위를 차지하고 정부 부채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빨리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급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났고 이래서 가계 부채가 15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또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이런 현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현 정부가 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에서 부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좀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채무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서 질이 나빠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보면 현 정부 들어서 3년 만에 증가한 게 국가 채무가 220조 원이 되고 앞으로 남은 것도 남은 기간 2년 동안에도 한 230조 원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금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연평균 4.4%씩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배 이상,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여기에 공개 부채라든가 연금 충당 부채를 하면 이미 GDP 대비 한 110%까지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규모도 위험 수위에 다달아 있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적작성 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한 900조 원 될 예정인데 4년 만에 거의 한 78% 지금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되면 한 1070조 원이 국가 채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85%가 적작성 채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속도나 양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빠지는 것이 우려감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온 이야기는 국내에 있는 연구원에서 나온 경고입니다만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부채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용등급 자체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임계점이 돼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게 국가신용등급이나 국가위기, 부도위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 채무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 여기에 영기금의 재정수지, 그다음에 다양한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퍼센트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라든가 대외의존도, 그다음에 비기축통화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그러니까 정부 채무죠. 정부 채무가 한 40%. 그동안 우리가 안목적으로 지켜온 수준이 적정 수준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 이렇게 잡은 것들은 너무 느슨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소속된 한경연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같은 속도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면 2045년에는 신용 등급이 두 단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서 통계적 분석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단지 다른 여건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단지 다만 국가 채무가 그렇게 증가했을 때 신용 등급이 두 단계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경제 여건이나 민간 부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면 갑자기 이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스페인 경우에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 당시에 스페인도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의 국가 채무 비율이 39%였는데 4년 만에 지금 8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용 등급이 이제 AAA에서 AAA 마이너스. 그러니까 9단계나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4년 만에. 회사로 치면 투기 등급이 된다. 그래, 투기 등급이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아일랜드는 이제 부실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당시에 보면 24%였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그래서 4년 만에 11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도 그래서 이제 AAA에서 AAAB 플러스 이렇게 7단계나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민간 부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선순환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채를 지렛대에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채 자체의 속도 조절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약간 돌려말하긴 했습니다만 마치 현재 재정준칙이 좀 느슨하다라고 비판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꽤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주열 총재가 뭐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여당 국회의원이 너나 잘하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거를 보고서 국회의 기본 기능마저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국민 세금, 나라 살림을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기본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오히려 더 나서서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 기능이 상당히 무력화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께서 우려하는 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너무너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20년 뒤면 3명당 1명 걸로 노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34%, 35%가 노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서 한 56% 정도 되거든요. 2040년이 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소년이나 노인을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게 한 80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 소득의 절반을 낸다든가 아니면 나랏빛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엄격하게 재정준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상당히 타당한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너무 본연의 자세를 의무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준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박사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입장이신데 사실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돈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굳이 도입했어야 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OECD 국가 중에 몇 안 되던 재정준칙 없던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이 생겼다는 것 자체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신용평가사가 14회의 때 언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재부, 정부가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약 없이 재정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재정건조성이 악화됐잖아요. 그런데 재정건조성을 노력하는 걸로 평가한다는 건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 어느 나라든 의회하고 대통령, 행정부와의 예산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대통령 하에서 보면 여소, 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 의지보다는 국회의 예산 의지가 더 강해서 예산 편성이 좀 작게 잡히고 반대로 여대 야소인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회의 예산 의지는 무력화되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여대 야소와 같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적자 편향성이 강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게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 채무나 재정건조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117국에서.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너무 느슨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도 없는 꼼수 산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예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의 예산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재정준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토의를 거쳐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엄격한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외 너무 많은 예외 조항 그리고 느슨한 애초의 조항과 또 통계를 집계해서 쓰는 지표를 엉뚱한 걸 가져다 썼다. 이런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가장 고쳐야 될 경제정책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재정준칙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준칙의 범위나 그다음에 헌법에 명시돼서 바인딩, 다시 말해서 이게 정부에 대한 법적으로 그걸 준수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행령으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식 같은 경우도 보면 둘 중에 하나 특히 통합재정수지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예외 조항 같은 경우도 전부 너무 많고 또 5년마다 다시 한다는 얘기는 재정준칙을 언제든지 어길 수 있고 언제든지 이유를 갖다 대고 재정준칙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재정준칙은 있으나 만한 형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으로 해놓는 국가들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확실히 재정준칙을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손을 대거나 수정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야 할 의무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또 그걸 어겼을 때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인기 영합적인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재정준칙 일정 수준은 지켜야지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수정 보완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